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K남맨 조나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우티스톨! 맵비의 펄! 파트리 샤이프 나와요. 네, 혜자씨. 한번만 더!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좀 중요한 문제인데, 좀.. 초록하게 그러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 I look like that? I give a f**k because I don't. 모두가 알다시피, 퍼포먼스는 이제 K-pop을 지게 했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컨텐씨가 됐죠? 또 퍼포먼스 하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께 우리께. 네, 저, 그래요. 음, chill. Anyway, so... 이번 주문 수상자들은 다 여친데요.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2022 멜론 뮤직워드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수상자는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까지 뻔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퍼포먼스도 대단하다고 하던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기대가 되는 한 팀이 또 있는데요. 베스트 퍼포먼스 여자 수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K-POP 여자 아티스트 누굴지 이번에는 파트리샤 대신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현실이 있습니다. 흐흐흐흐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퍼포먼스 여자 daí 마귀 와, 안 들어가요. 원래 한 3초 정도 긴장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수상자는 르세라빔입니다 수상자입니다